교회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고 높고 깊은 곳입니다 이 세계를 성경은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마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해발 800미터에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30여 차례 공격을 받고 전쟁이 있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재건되기도 하였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룩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또 무너지고 그리고 해로스 성전이 세워져서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무너지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돌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그 위에다가 다시 돌을 평탄하게 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저 밑에는 3천 년 전에부터 역사가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역사가 훨씬 더 많고 자료가 많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당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앉아있지만 내 육신이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지만 내 육신을 잠깐 앉혀놓고 내 육 안에 있는 영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베푸시되 우리의 육에도 하나님은 더불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들어도 육의 기론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의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 먼저 여기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만 느끼고 알 수 있고 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세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100%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의 죄값이 자그만치 얼마나 되길래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만한 죄값이냐 하는 죄값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데 세상에서의 죄는 벌금이 나오고 죄에 따른 감옥의 형량이 나오는데 벌금은 죄의 중량에 따라서 벌금이 나오고 감옥도 죄의 무게에 따라서 그 기간이 나오는데 최고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르면 그는 무기징역이고 또 사형도 하기도 합니다 아예 목숨을 공공의 적으로 봐서 목숨을 끊어놓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과 영원히 구분시키는 것을 사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와 같이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가 해당하는 어느 지역에 또는 자기 나라의 어느 정해진 지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자그만치 그 죄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죄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으니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죄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핵심 극치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은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실 세상에서 나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 죽거니 사느니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별거 아닌 나를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낫고 천한 이 땅 위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값을 지불하게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자그만치 사망입니다 아무리 그 죄가 높아도 아무리 그 죄가 넓어도 아무리 그 죄가 깊어도 그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사망의 죄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얼마나 그 무게가 크고 얼마나 그 죄가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만큼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고 지옥에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그분의 뜻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의 값을 사망으로 해놓으셨고 죄의 기간, 형벌의 기간을 무기징역으로 해놓으셨어요 물론 성경은 사망이라는 사형을 언도하셨지만 실제로는 내 육이 죽음이 있을 뿐 우리의 영은 영원한 죽지 아니하는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망이라고 한 것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영이 영원한 저 지옥에 불이 타고 유황이 펄펄 끓는 것에 들어가는 무기징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벌을 받을 장소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하고도 그렇게 영원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지옥을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형벌을 내려놓으신 것은 그 지옥으로 집어넣기기함이 아니라 누구도 그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곳은 칼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것은 지옥의 형벌을 이만큼 혹독하리만큼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 죄의 그 무게와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값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를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가 다 사망입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모두가 다 무기지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망으로 지옥에 가야 될 그 고통을 그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냥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내로 아마 끝나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저 기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은 그런 막연히 당연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기하여 오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하여 나 대신 죽으시기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당내야 될 멸시와 천대 내가 받아야 될 창 내가 겪어야 될 그 엄청난 그 고난 고초를 대신 당하시기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의 오심에 그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는 가히 제가 말하지 아니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지고 세계 3대의 종교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온 세계가 우상으로 아주 혼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갈대야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의 우손두를 통하여 우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613가지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 법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오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613가지 외에 수많은 수백 수천가지의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꽉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약적 구원의 신앙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두 번째 그 율법을 지키면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왕중의 왕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저들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그 율법 그 행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증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선지자로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저가 신성을 모독하며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제로 십자가에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메시아가 우리를 이 모든 세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계를 줄 거라는 그런 왕국 사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개혁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메시아 같은 삶을 살아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메시아가 각자가 되어서 우리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전 세계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개혁주의 개혁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3년 동안이나 율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핵심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죄의에서 구원할 자 그 약의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하늘이 쏟아지리라 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의 손자 노아의 때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의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죄의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라는 말은 저 지옥의 영원한 무기징역을 받아서 영원히 저 불과 유황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가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저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의 무역상 모하메드가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신의 게시를 받았는데 그 신의 게시가 저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냐고 다 변질시켰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보관하고 있는 성경을 내려줄 테니 네가 받아서 이 성경을 지키래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준 이 토라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여섯 가지 신앙과 다섯 가지 행동을 주된 교리로 주었어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모하메드가 새로운 성경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무슬림들은 모하마드를 메시야로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게 해왔다 그가 메시야다 그래서 다섯 가지 행동을 줬는데 첫째로는 하루에 다섯 번씩 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일평생 반드시 한 번은 저 성지 메카에 갔다 와야 된다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네 번째로는 모하마드는 우리의 선지자다 모하마드 외에는 누구도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석해서 입에서 계석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일부의 배털은 이거 빠뜨렸는데 라마다 기간에 금식해야 된다 이런 다섯 가지 행동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행위를 강조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 이 행위에서 나온 거래가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종교를 향하여 싸우다가 죽으면 죽는 순간에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종교를 위하여 자기 종교를 지키다가 싸워 죽으면 바로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런 무자비한 테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은 그날 천국 가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9시까지는 4개 지역으로 나누었어요 아르메니안 지역 기독교 지역 이슬람 지역 유대인 지역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관광객들만 이렇게 저렇게 다니지 그 지역 사람들은 서로 남의 지역을 못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뭘로 나눠졌느냐 이 메시아 사상에서 틀린 것입니다 물론 이슬람 교도는 아브라함의 저 이스마일을 가지고 이스마일이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메시아 사상에서 이 세 종교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소 그는 메시아고 그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서 세상 나라를 이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2000년 전의 베들레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소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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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함을 놓고 그 죄값을 전부 치르는 것은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내가 죽을게 너는 죽지마 내가 이 고통 당할게 너는 자유로워야 돼 내가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할게 너는 그 죄의 값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도 이건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어머니한테 잘한다고 해도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지요 왜 거꾸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쓸 수가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성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리면서 내 마음가운데 혹시 그 은혜가 혹시 식었으면 다시 회복하고 혹시 내가 그 은혜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렸으면 다시 제자리에 바로 서고 혹시 내가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식어갔으면 이제는 다시 풀같이 그 은혜를 일으켜서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의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혼과 심령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요 그런 은혜를 다 깨닫고 다 느끼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더 잘 섬기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내에 보답하는 삶을 다 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여작하다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영의 세계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육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살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말을 하고 눈에 보이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세상에 희망이 없어 아무리 너희들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잘 살아보자 외치지만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점점 더 아 하나님 말고는 없구나 힘듦은 힘들수록 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자가 없구나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만이 내가 받아야 될 힘과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런 것을 상관하지 말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2020년도 성탄절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이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희망이 십자가 위에서 나오는 주의 사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소원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보려는 그런 각오가 여러분 속에서 용서 좀 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예생 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오심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일평생 기쁨으로 작용하도록 은혜를 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을 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